우리 멤버들 진짜 고생 많았을 때까지, 그쵸? 다시 한 번 올까? 사랑해. 그때까지 진짜 고생 많았어. 사랑해. 나의 첫 박수 이렇게 다 같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? 맞잖아 아무도 행복할 거야 우리 그치? 괜찮아 괜찮아 수고했어 우리 이 눈물을 한번 사진 찍어볼까? 우리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우리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우리 다 같이 찍자 우리 다 같이 찍자 우리 다 같이 찍자 아 대상 받았어 나 대상? 1위를 대상 첫 대상인 것 같아요 자 다들 예쁜 포즈와 표정으로 하고 싶은 표정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fünf 여멈 앙 둘 하나 둘 한 번 해봅시다 이거 진짜에요? 네 이거 진짜인가? 네 오케이 접수 자 진짜 우리 마지막까지 즐겨볼까요? 2중 3중 준비됐어요? 네 우리 다 함께 마지막까지 즐겨봅시다 오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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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hoe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러분 저희가 여태까지 걸어 왔길길 쉽지만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궁금해 주셔서 늘 힘이 같고 늘 용기가 됐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너무 부서지고 앞으로도 트와이스와 원즈로 이렇게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이오 미니언 조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